장소 좀 시켜달라니까 현장이 저러면 왜 있잖아 현장이 저러면 왜 있긴데 이게 실이지 실 누가 그 소리래 대 대는 아무데나 대나 배들이 어쨌든 이게 크면은 이게 걸려서 안 올라와 여기 어디있어 우리 어디있어 내가 손으로 다 감았는데 아니 이만한 게 있어요 원래 실이 이기게 거라고 거기서 보낸 건데 근데 이 실이 가느나 굵게 많나 그래 내가 저번에도 우리 큰 거 갖다 써도 안 돼갖고 내가 시리콘통에다 감았잖아 바늘도 여기 온다 했어 바늘도 바늘도 여유 있게 오고 한쌈 공짜로 주고 한쌈 4,400원에 산다더라 돈이 한두푼짜리인 줄 알지 아 이것이 케이스 다 뜯는게 멋있데 케이스까지 다 잃는거 이거 거치는거 이거 아 이 기름 넣는거 여기 한개는 그래 이래 굵은 거라야되는데 좀 가는거 아이가 일단은 쓰고나서 항상 얻다 집어넣어 놔야되 이거는 이거는 알았어요 그거 고쳐온거 내놓고 막 돌려쓰고 이건 한반장에 알아서 써 난 몰라 난 미싱절로 쓸일도 없어 아니 이걸 갖다 내가 내놓으면 이놈절놈 다 쓸거라구 이놈절놈 다 쓸거라구 아 그러니깐 알아서 혼자 관리하라구 그거 이놈절놈 쓰는거고 수리하면 하면 되지 이게 펌프 요거가 요게 우리 빠졌네 대가리 요거 이게 미싱오일만 집어넣어가지고 이게 이렇게 압축 오면은 이게 거기서 온거 이거네 이게 일제실이네 그러면 쉽게 말하면 그렇다고 볼수도 있어요 아 이게 이게 뭐고 이게 뉴롱 NP 7A NP 7A 아 이게 진짜 호문의 일제 맞는가 이게 재팬크 대일이 재팬크 대일이 재팬크 폭규? 폭규 재팬 아 맞네 우리 이 때 됐지 그거 예 내가 이걸 써봐서 알아요 써봐서 아 요새 코감기 걸려갖고 수미리도 걸려갖고 낫지도 않아 아유 뭔 실이 이렇게 작아 누구야는데 아 요거 이제 끼는 방법 알으라고 이렇게 꼽아놓기라 요거 따라 끼라고 여기서 요 실 따라 요거 꼽아갖고 끝에 묶어가지고 요거대로 쫙 따라 당기면 끼는기라 실 끼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거구만 봐봐 여기로 이게 밑에서 위로 올라야되는데 저번에 보니까 위에서 밑으로 넣더라고 아유 그러니까 밑에서 위로 오고 이렇게 하고 또 여기로 가서 저기로 들어가고 나는 미신은 융방꽃으로 하니까 어 그래 그거는 알아 어 이 새거 이거 이거 대만가하고는 아니 근데 일본에 수출용이라 그랬나 220을 만드네 일본 원래 110인데 다 만들어있어 아 수출용으로 만드나 보다 이 일본은 110이야 일본 미국 110이야 우리나라가 선진국이야 220 220 220 쓸 정도로 국가에 예산을 넣어갖고 그니까 일본하고 싸워도 뭐 게임이 안 된다니까 지금 싸워도 일본 우리한테 그럼요 우리 선진국이야 뭐 우리 지금 기사일현무 있잖아요 어 그거 한방 날라가면 지금 걔네들 작살 나버러 하하하하 하하하하 하이팅 야민국 하이팅 하하하 여기에 이제 이런게 따라왔구요 바늘하고 뭐 요런것들 따라왔고 실하고 요거하고 그렇게 왔습니다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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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P 뉴로 MP7이네 근데 세튼이라는게 어디있노 일본 놈도 그 사진을 안팔하게 되거든 하하 요거를 우리가 산거야 하하 오늘은 요거 기계를 새로 사가지고 신바람이 났어요 하하 하하 이렇게 요거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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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쉴